아 아 아 아 어느새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아 아 한겨울 아 날씨가 영하 한 10도는 될 것 같은데 10도 아 사방이 눈으로 덮이고 아 정선에서 태백으로 넘어오는 입구쪽에 아치가 이렇게 태백 상징물 아치가 이렇게 있는데 아 도로가 바짝 얼어가지고 도깨비도 조금 전에 처박을 뻔 터박을 뻔 자 어느새 한겨울로 어 접어들고 있는데 태백에 날씨가 아주 급변 급변 오우 추워 완전 시베리아 날씨 아이고 시베리아 아이고 시베리아 아이고 시베리아 아이고 시베리아 아이고 아이고 봄이 좋은가 아 아침 풍경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개떨듯 도깨비 아이고 아 은하새 계절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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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처박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배 아 아... 어우, 더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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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... 대단하네 어... 어... 개똥 어.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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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겁대가리 들어오고 댕겨서 말아냐면요 그 위야만 들어 왜이래? 왜이래?